다음은 우리 김성열 변호사 부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변협의 부회 변호사는 김성열입니다. 오늘 논의를 들으면서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직역 간의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금융소비자, 특히 보험소비자의 보호,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겠죠. 피해자의 제대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쪽으로 초점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손해 사정 관련돼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말을 말씀을 드리면 손해 사정이라는 것은 보험업법상으로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 제도가 생겼느냐. 원래는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문제인데 거기에 중공공기관적인 성격을 띠놓고 있는 보험회사가 개입이 됐고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보험회사가 임의적으로 결국 당사자 간의 해결이죠.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에 당사자 간의 1차적인 해결입니다.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사법기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거기서는 약간의 정치되지 않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죠. 그런 상황이지만 보험회사가 워낙 강력한 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도를 두자라는 지지에서 손해 사정 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도가 보험회사 내부에 있거나 아니면 독립사정형으로 나누어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런 제조적인 취지에서 출발됐다는 점을 먼저 설명을 이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손해 사정이라는 것이 모든 손해를 다 하느냐 손해는 굉장히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에 왜 손해가 필요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전제로서 실손해액을 확정짓는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실손해액을 확정짓는 데는 굉장한 요건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재무 불행도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 고의 또는 과실이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그 다음 실손해액 관계에서 어느 정도 또 인행관계가 있느냐 이런 범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손해액과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예를 들어 최근에 칼기 사건도 국내에서 손해배상금이 적어서 미국에서 소재배상금이 적어서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과연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할 것이냐 당사자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과실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섣불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가 얼마 주겠다고 해서 그걸 섣불리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그래서 일단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회사 사이에서 어떤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좀 더 적정성을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손해 사정 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한다는 것은 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비자 보험소비자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사정 문제라든지 그건 컴플릭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얼마나 조절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수수료 체계에서도 보면 보험사정이 요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을 받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에 대해서 약간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런 측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도 필요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손해에게 산증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고 일반적인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손해에게 가장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관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어느 정도 법률상으로 인관계가 인정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의 과실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공인사정사 법안에 대한 어떤 검토 위주로 하게 된다면 아까 김정주 조사관님께서 입법조사관님께서 발의하신 두 가지 이슈도 있습니다. 보험사고에 한정하지 않고 비보험사고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비보험사고로 확대한 경우에는 조금 이슈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왠건 비보험사고인 경우에는 보험사고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고 언드라이팅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그에 대해서 지급법인은 체계가 되어 있어서 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으나 비보험사고에 있어서는 엄청난 손해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연 지금 현재 어피해 같은 경우도 지금 공인감정평가사에서도 하고 다른 전문 감정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학술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각종 형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독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손해 산정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법원 입장에서도 손해 산정을 해서 감정서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 부분에 다시 양당사자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 제대로 된 것인지 문제가 없는지 감정에서 이 부분이 잘못 고려된 것인지 그다음에 이승진이랑 같이 과연 법률적으로 맞는 건지 그런 가치판단의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공인사령사라는 아니면 특정 전문직역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하는 것하고 미국에서 하는 것 미국은 다른 제도가 하나 더 있죠. 프리니티브 데미지라고 해서 그건 사실은 여러 가지 미국에서 제도적인 문제로 보고도 있습니다만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할 거냐 그런 것을 충분히 알려주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판단하여서 하는 것하고 그것이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섣불리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법률적인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보험업법상이 아니라 보험업법상에 규제하는 것은 보험사고에 한증되는 것이라 독립법으로 해서 비보험사고까지 확대를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왠고 하면 법원에서는 그것이 결국은 그런 제도 부분은 결국은 손해사정이라든지 공인사정사가 준사법기관으로서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든 부분을 다 해서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그 금액을 산정하면 일반 사람은 잘 모르게 되니까 그 산정된 금액을 다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조정하고 중재하게 되면 그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은 도해시되는 그리고 만약에 오히려 편하긴 편하겠죠. 오히려 공인사정서가 더 가깝고 예를 들어서 많이 접근성이 용이하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섣불리 어떤 결과가 났을 때 나중에는 한 번 결론을 내줬을 때는 다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구치지는 손해사정이라든지 보험이라는 회사라는 그런 어떤 금융기관에서는 중립성을 가지고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자격사로 요소가 일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험결의사도 있고 보험중개사와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적인 틀 안에서 규제가 필요한 것이고 또 별도로 손해에 대해서 감정을 한다든지 평가하는 것은 별도의 차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손해액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일단 손해가 사실은 손해의 업무가 발생의 업무가 됐는지 하는 부분하고 손해와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감정을 하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감정요건 자체가 사정요건 자체가 제대로 잘못 주입된 부분이 없느냐 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법률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증이 되고 그에 대해서 뭔가 사법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충분히 확증이 그 내용이 확증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관가된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인사정사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손해사정사분들의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업무 범위를 좀 확대하자는 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권리구제를 대행한다든지 조정 및 중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법률적인 지식 제대로 소양을 가지고 법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또 경험이 있어서 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될 때 과연 누가 그걸 보장을 해 줄 것이냐 현재 보험업상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만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제대로 피해자 구제라는 방법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조치로서는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교육 지금 노스쿨 제도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학부를 마치고 또 전문 법률교육을 해서 또 자격을 하고 계속 컨테이닝 에듀케이션을 시켜서 그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전적인 어떤 문제점과 사후적으로 문제가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논의의 초점은 보험사고에 있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즉 경제적인 어떤 협상력이라든지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발생되는 어떤 개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연 손해사정의무의 어떤 종전에는 보상팀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별도의 손해사정사 제도를 도서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과연 적정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투명성이 보장되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제도적인 보완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일부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진단서를 허위로 유저해서 부분을 청구를 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매운 건 보수체계가 마치 승용보수체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유역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사정의무의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사정사 자격을 취득하지만 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합니다. 사후관리도 미흡하고 차제,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그 부분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기 사정 부분에서 원래는 취지는 역사적으로 보험회사를 돕기 위해서 나온 제도고 내부적으로 두기보다는 적정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격사 제도를 뒀다면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컴플라이언스 오피스도 똑같은 제도입니다. 이사 부분도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를 보완을 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특히 자기 사정 부분에서 약간 제안을 한다든지 어떤 조건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중히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안 구체적인 내용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법률을 하다 보니까 내보면 상당히 포괄유의 미법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넘겨버리는 그 조건도 없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정말 중요한 예를 들어서 해임이 된 사람이 오히려 결격사회에 보면 해임이 된 사람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못하도록 한다는 그 사회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손해사정사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공인사정사로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그 제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맞는 그런 어떤 제대로 윤리성이라든지 도서는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검증한 절차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게 도록되어 있고 시험 면제 부분에 있어서도 직무 관련해서 여는 사람이 단지 그 기관이 있다고 해서 면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착이나 유대관계가 더 강화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이라든지 다른 데서 문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인사정사의 업무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니까 개인의 정보를 누수한다거나 부당방으로 사건을 누수한다거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볼칙조항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강론 부분에서는 그런 측면이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지금 현재 오히려 중요한 요소는 원래 제도 취재로 봤을 때 손해 사정사 업무 자체가 좀 더 독립성과 적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쪽의 제도적인 보완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